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우리 종자 여러분들 D-100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 이제 이틀이 지나가서 D-98이 되었네요 이제 이 D-98 시점에 저는 휴강이 이제 끝나고 다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저녁부터 만나야 뵙게 되겠죠 누가 왜 김종익 잘 잘 강의 안 올라오냐 그래서 제가 항상 연간 커리 찍을 때도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8월 첫 주 그때 저희 어머니는 2017년 8월 3일 아버지는 2018년 7월 3일 돌아가셔서 8월 첫째 주에 추모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때 휴강에 들어간다 근데 그때가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서울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조용한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꿈에도 많이 나오시고 자 근데 여러분 D-100인데 이게 의미가 있냐 전혀 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교실에 D-시계 이게 한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전혀 D-98, 97, 96 숫자 내려가는 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 전혀 무감각해요 현실성이 떨어져요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D-100이 이상한 그거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 때도 100일 남았으니까 수능 과목이 몇 개지? 우리 때는 13개가 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국, 영, 수, 탐구, 줄, 5개 하나에 22시간 하면 되겠구나 됩니까?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나와 정답이 끝났어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또 혼자 이상한 생각난다 내년을 이렇게 아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올해 가! 가라고! 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이 생각 갖고 해보세요 10일 남았다라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D-100은 100일 동안 다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또 챙길 건 다 챙겨 공휴일도 챙기고 명절도 챙기고 그럼 100일이 100일이 아니에요 메가스터디 바자관? 일요일 날 안 하잖아 안 와! 내가 작년까지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 만들어 보려고 일요일 아침에 윤사반 만들었거든요 난 몰랐네 진도가 그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 근데 올해는 그걸 저녁반으로 옮겼거든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작년에 다 그냥 명상 한 거지 불교처럼 그냥 김종익은 앞에서 마하바냐바라 하고 있었던 거고 애들은 모의고사나 봐야 좀 이렇게 깨어있다가 아휴 옮기길 잘했지 일요일 날 학원이 썰렁해요 애들 그냥 챙긴다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디말 10일이라고 생각하시고 100일이 아닌 10일로 생각하고 사세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10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10분의 중요성을 잘 활용하려면요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계획이 단순해야 됩니다 플래너는 쓰던 사람이 쓰는 거예요 쓰던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플래너 썼잖아 근데 담임 선생님이 플래너 좀 써라 라고 했는데 안 썼어 그럼 그게 갑자기 고3 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플래너를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알록달록 스티커도 붙이고 꾸미고 그거 하다 시간 다 가지 말고 플래너만 또 한 2시간 쓰고 있네 스티커 붙이고 근데 그건 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교사 생활할 때는 교사 다이어리 썼죠 업무 최근에 스마트폰을 옮겨가지고 여기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단순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계획을 아주 단순하게 짜야 되지 본인이 본인 계획이 막 헷갈려 오늘은 국어 영어 내일은 영어 수학 내일은 수학 국어 했다가 오늘 뭐지? 국영수 다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10분을 쪼개 와야죠 계획을 단순히 짜야 되고 플래너 쓰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지 마 본인이 못 쓰는 사람이면 쓰지 마세요 그냥 계획 단순하게 오전엔 국어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공부하라고요?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저녁에 학원 가야 되고 점심 이후부터는 영어 저녁에는 수학 집에 와서 힘드니까 탐구 과목 인강으로 들으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24시간이 돌아야지 24시간? 그게 안되잖아 제가 강의 때도 계산해 줬는데 나 오늘 11시까지 공부하겠다 그럼 이 마음속에 10시 50분이 끝났어요 듣고 싶은 노래 찾고 짐 싸는데 막 10분 걸려 짐이 막 이만큼인가 봐 어디 1박 2일 놀러가는 짐도 10분이면 싸겠다 정리해 정리ento 정리정도 또 예쁘게 정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하다 10분 걸리고 또 이제 아 19,87,654,32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쩌고 어쩌고 나오면 4시기랑 그게 맞으면 또 카타르시스가 또 느껴지지 집에만 랄랄랄랄라라 가 집에 가면 공부 됩니까? 일단 혈당 떨어진 나의 혈당도 좀 채워줘야 되고 씻고 뭐하면 11시에 끝났잖아 12시 그럼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 또 필요하지. 엄마 아빠는 자잖아.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 유튜브 키는 순간 끝이야. 새벽 3시. 아침에 괭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침밥 사이에서 종이 어제 공부 많이 했구나. 뜨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악귀 볼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만약에 하루에 10분씩 날려봐요. 11시까지 한다 해놓고 10시 50분에 끝냈다. 하루에 10분씩 100일 곱해 보세요. 1000분이죠? 1000분. 1000분을 그러면 60분으로 나오고 몇 시간인지. 16시간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일로 치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하루도 안 되는데요? 아니지. 네가 진짜 내일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일에 온전하게 너만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학교 수업 빼고. 4시간 채 안 남아요. 그럼 16시간이면요. 4일 까먹은 거예요. 4일. 하루에 10분이 100일 동안 4일 까먹은 거라고. 그럼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00일이 아니라 고1, 365일. 고2, 365일. 700일이라 칩시다. 거기에다가 10분을 더 해보세요. 네가 매일 놀아재낀 고1, 고2 때 그 아까운 10분이 7000분입니다. 7000분.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왜 내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지. 답이 거기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고 있으면 또 날려오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10분. 계획을 단순하게. 그 다음 명절이 있잖아요. 구평 끝나고 명절이 다가와요. 9월 말에. 그럼 또 명절이니까 사람이. 사람은 항상 제 얘기에요.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명절이라고 명절 모드 장착 공부 쫙 될 것 같습니까? 명절이니까 친척도 보고 싶은데 꼭 친척도 이제 말 한마디 할 거 아니야. 근데 견뎌 버텨. 일단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 참아. 참으라고. 고3이고 마지막 파이널도 준비해야 되고. 말해. 농돈 필요하다고. 문제집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받을 건 받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마. 계속 또 막. 있잖아. 집안마다 또. 대학 잘 간. 친척. 형은 뭐 어땠다. 누나는 뭐 어땠다. 언니는 뭐 이렇게 했다. 그땐 귀를 닫어 다시. 좌망. 심재. 레디 고. 레디 고. 다이저. 다이저. 좌망. 좌망. 하고 들어오는 수입. 쓰면 안 돼. 지금은. 왜? 수능 끝나면 너는 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현실을 잘 봐야 돼요. 100일 뒤에 이제 수능 끝났잖아. 너 완전 찬밥이야. 찬밥. 살이 그냥 알아서 쫙쫙 빠져. 왜? 먹을 게 없거든. 걸어다녀. 대중교통 수단 아껴가지고 PC방도 가야 되고. 그거 다 돈이에요. 돌아다니면 다 돈이잖아. 그때를 위해서 좀 저축해놓고 명절 때 괜히 친척집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있죠. 수험생활하면서 5번 욕구가 뭐냐면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고 100일 남았으니까 갑자기 막 4시간 자야지. 수험생이 다이어트를 한다. 물론 뭐 그쪽 이게 뜻이 있다면 본인이 준비하는 길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방금 말했잖아. 손 끊으면 알아서 빠져요. 놀느라 정신없어서. 근데 놀다 돈이 없어서 걸어다니다가 살이 빠진다고. 한강 대교를 건너다닐 거야. 버스 안 타고 지하철 안 타고 그 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지금. 다이어트는 그때야 하시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먹을 건 먹고 지금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성친구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누구한테 잘 보이고 100일 남은 시점에 물론 서로 공부해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욕구 무시하지 말고 잘 먹고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잘 찾아보고 수능 날 아침에 난 그거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하시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기본적인 욕구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100일을 쫙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작년 6월, 9월 수능 시험 짓죠. 출력해. 벽에다 붙여. 너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짜리 벽지인데. 그때도 귀를 닫고 붙여. 붙이고 계속 봐. 특히 탐구 과목. 아 작년 6월 이런 거 출제됐구나. 9월 이런 거 출제됐구나. 수능. 올해 6월까지 딱 해가지고. 전시효과도 있잖아. 벽에 대고 이렇게 풀어. 물론 막 싸인펜으로 칠하다 진짜 뒤에 벽지에다가 막 칠하지 말고 그거 안 돼. 그럼 안 되고 풀어.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하겠니? 내가 시킨 거 몇 개 있잖아. 아침에 웃으라고. 아침에 화장실을 너 보고 웃어. 엄청 웃겨. 너 보면 팍 웃어. 그럼 아침부터 엄마 아빠가 아 얘가 진짜 힘든가 보구나. 그랬더니 내가 방문 열어봤더니 벽지에다가 벽에다 시험지를 붙이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어. 아 갔구나 드디어. 저 세계로 갔어. 안 걷는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학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한들 엄마 아빠 눈에 보이는 모습은 컴퓨터 하고 있는 네 모습이야.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있는 유튜브 하고 있는 네 모습. 그 이야기를 부모가 누워서 한다고. 우리 아들 대학 갈 수 있을까. 우리 딸 대학 갈 수 있을까. 저녁에 와가지고 맨날 간식 먹고 씻고 본인 뭐 힘들다고 유튜브 한다더니 아직까지 하고 있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너의 대화일 수 있다고. 그냥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물론 뭐 결혼은 여러분 선택 문제고 자식도 여러분 선택 문제지만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야 수능 100일 남았는데 야 엄마는 아빠는 뭐가 있어야지.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자녀한테 여러분 자녀한테 곧 올 거예요. 야 엄마는 열심히 놀았어. 아빠도 열심히 놀았어. 100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더 하면 된단다. 뭐. 이런 제가 말한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추억은 진짜 짧아요. 후회는 길고 근데 그렇게라도 했을 때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고3 시절이 추억이 길다라는 건 힘들었기 때문이고 그걸 같이 이겨낸 어떻게 보면 전우 같은 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우가 직접 되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추억 한 줄거리 그러니까 길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강의 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순한이 작고 10분의 중요성을 갖고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나는 진짜 고3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의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만 잘 간직하시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로 캐스트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승진하시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마지막에 노력을 하셨어요. 젊으실 때는 탁구 감독을 오래 하셨고 나중에 승진을 아버지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방 근무도 많이 하시면서 마지막에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진하는 모습을 저도 지켜봤고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아빠랑 둘이 밥을 먹는데 중학생 때 아빠랑 중학교 때 이렇게 남자 둘이 앉아서 밥 먹으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그때 저한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승진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왜 승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지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아빠가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김왕배 씨가 너한테 아빠는 끝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그냥 머물지 않고 아빠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빠가 늦은 나이에도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하셨죠. 그 이야기가 저한테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앞에서는 책 보고 책 니코마코스 유리학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알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여러분 곧 옵니다. 100일 중요한 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이 100일의 시간 동안 열심히 했던 너의 모습이 너의 평생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씨앗이 꽃을 피워서 대학교에 가서 원하는 대학교 가는 사람이 전국에 몇 프로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공간에 가서도 그 100일의 기운으로 힘으로 또다시 다른 길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거고 그게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걸 쌓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100일 힘내시고 기본적인 욕구 무시하지 말고 좋은 추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능의 그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